안녕하세요 엔지니오의 연구맨입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엔지니오 전기기사 CBT 화면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환상철심에 자속을 묻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속 πL분의 μsni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환상철심에 인덕턴스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l분의 lμsn제곱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1번 문제가 해설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페이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π는 l분의 μsni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투자율이 지어졌네요 비투자율이 지어지면은 투자율은 μ0와 μs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μs 중에서 이거를 800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넣을 건데 μ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μ0하고 μs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쓰면은 μ를 μ0, μs, sni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각 값을 넣어볼게요 μ0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수값이죠 4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μ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8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800 s는 뭐예요? 10cm 제곱 cm 제곱을 m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속 외버를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m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cm 제곱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거는 전투수학 si 접두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투수학 1단원 si 접두어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공식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려워요 s 대신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우리는 미터 단위로 넣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n은 600회 600회의 코일을 감았다 n은 600회 600을 넣어주고요 i는 1암페어 1 넣어주고요 그럼 위에 있는 건 다 넣었죠 여기 있는 l은 자로의 길이입니다 자로의 길이 자로의 길이 16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 돌리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정상전류계에 틀린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다 맞는 보기예요 다 맞는 보기고 4번 이거는 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도체 내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입니다 일정하게 흐른다 그래서 답은 4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거 동일한 금속도선 그리고 발생과 흡수 동일한 금속도선 동일한 금속도선은 톰슨이에요 톰슨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어떻게 외우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펠티에를 보고 펠라치오를 생각했어요 펠라치오 펠라치오라는 것은 구강성교입니다 이 구강성교를 혼자 할 수가 있나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금속이 발열 또는 흡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펠티에는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금속 발생 흡수 이거는 톰슨입니다 톰슨 이거는 동일한 금속 펠티에 펠라치오는 다른 금속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톰슨은 동일한 금속 혼자 톰슨은 애인이 없어요 톰슨은 애인이 없다 그래서 동일한 금속 열의 발생 흡수는 톰슨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전자파의 전파속도와 빛의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파속도는 무엇이냐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파속도를 무리수의 법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입실론 분의 1을 이건 수학이죠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리고 루트 비투자율 비유전율 뮤 s 입실론 s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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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속도 이게 전파속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유전율 2, 비투자율 2를 대입해봅시다 비유전율은 여기, 비투자율은 여기 전파속도는 그냥 v로 쓸게요 v는 빛의 속도 v 제로 그러면 이거를 넣어주면 루트 2 곱하기 2가 되겠고 이거 루트는 이렇게 돼서 나오죠 계산기 돌려보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 봅시다 2분의 1이 있고 v 제로 있는 거 답은 1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빛의 속도 c는 v 제로라고도 쓰이고요 이거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인데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미터 퍼 세트컨드고요 이런 것도 있다 팁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5번 5번은 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풀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풀지 않는 겁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고난이도예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공자들만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문제 지금 전개를 묻고 있어요 전개 공식 쉬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벡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선지에 단위 벡터들이 나와요 단위 벡터들이 그러면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3개가 나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전개 이런 단위 벡터 벡터가 있는 전개의 공식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에 q 그리고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단위 벡터가 궁금해요 단위 벡터가 궁금한데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점 256에서 전개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 256을 기준으로 해서 222를 뺍니다 진공 내의 점 222 이를 빼면은 0 3 4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요 단위 벡터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겁니다 크기로 그래서 지금 지금 위에 거 구한 거예요 0 3 4를 구한 거예요 0 3 4 0 3 4가 여기 x y z 니까 이거는 다시 3 a y 더하기 4 a z로 바꿀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이거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크기는 루트 해서 여기 있는 거 0 제곱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4 제곱을 해줍니다 이거는 투학적인 거죠 절대값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노름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3 3 9 4 4 16 25니까 크기는 계산기 돌려보면 5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죠 나눠봅시다 나눠보면은 5분의 3 a y 플러스 4 a z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구한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넣어봅시다 단위벡터만 구했어요 단위벡터 여기 있는 것도 넣어야 되죠 전화 전화 q 이거는 q고 4 pi epsilon 0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이고 4 pi epsilon 0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 전기자기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워둡시다 9 곱하기 10의 9승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팁 그리고 r 여기에 있는 r은 벡터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r 벡터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구한 값 5를 넣어주는 겁니다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4 pi epsilon 0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그러면 지금 r 제곱하고 q는 안 했죠 r 제곱은 r은 뭐였죠 지금 이거 했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r 제곱 5 제곱 q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r0 벡터가 남았죠 이거는 이거 그대로 넣어줍니다 5분의 3 ay 4 az ok 이렇게 한 다음에 벡터는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벡터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a y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5 제곱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하면은 a y 앞에 나와 있는 값을 알 수 있고요 a z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승 5 제곱 10의 마이너스 9승 5분의 4 그리고 a z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거 이거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거 구하면 0.216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0.28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학이 부족하다면 전투수학 강의를 좀 들으시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도체에 자기의 세기 이거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요 3 4 5 3 4 5 그래서 4.5 파이 l분의 i 분자에 있는 거고요 4.5가 그리고 정사각형 2 곱하기 2는 4 파이 l분의 2 루트 2 i 정육각형 6 3 능력 먹고 싶다 파이 l분의 루트 3 i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 2가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이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4번 7번 문제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 풀이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뺄게요 따로 빼가지고 풀면은 두 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저희가 알고 있는 두 판 사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거는 F 2분의 1 2D 이런 게 있어요 공식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이 힘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받는 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힘을 넓이로 나눈 거예요 S분의 F 근데 우리는 힘이 궁금해요 힘 그래서 공식으로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F는 2분의 1 2D S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S가 여기로 간 거예요 이거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미터 제곱으로 나눠진 게 없어졌으니까 뉴턴 이렇게 됩니다 전개 없어요 없어요 전속 밀도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없어요 S 30cm 제곱 30cm 제곱 이거는 주어졌어요 cm 제곱이니까 또 이거를 바꿔줘야 되죠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넣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전개하고 전속 밀도가 없어요 근데 간격하고 전압은 주어졌네요 간격하고 전압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공식을 또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것까지 도출한 다음에 어 우리가 E랑 D를 알 수 없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찾아내자 이런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공식을 유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이걸 공식 때려 맞춘다 이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되면 많은 공식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개는 간격 R 그리고 전압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R 간격 분의 전압 그러면은 지금 간격하고 전압이 있으니까 지금 전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속 밀도는 전개를 알면 또 구할 수 있어요 입실론 E 이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꿔 볼게요 우선 D를 입실론 E로 바꿔 봅시다 F는 2분의 1 입실론 E로 바꾸면은 이게 입실론 E가 됐으니까 입실론 E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E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S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바꿔 줄 수 있어요 유전률 공기 중에 유전률하고 비유전률 곱한 값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공기 콘덴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입실론 S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하고 입실론 제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비유전률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 S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 공기 콘덴서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 비유전률이라는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문제 풀어야 되는데 넣을 수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을 R분의 V로 바꿀 거예요 바꿔 봅시다 2분의 1 입실론 제로 R분의 V 제곱 S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다 넣어 줄 수 있어요 왜냐 입실론 제로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거는 알고 있는 값 R은 3cm 그리고 V는 220V 면적은 30cm 제곱이니까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다 넣어봅시다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F는 2분의 1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에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R분의 V 제곱을 넣을 거예요 R 3cm죠 이거를 미터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SI 접두어에 의해서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런 다음에 V 220 제곱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2승 제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S 30cm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넣어 줘야 되는 거죠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러면 입실론 제로 넣었고 R분의 V 제곱 넣었고 S 넣었고 이거 계산기 돌려보면 되겠죠 7.1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2분의 1D로만 풀 수 있다 쉬운 문제죠 이걸로만 풀 수 있다 쉬운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 전개랑 전속 밀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알아야 하는 공식 이걸로서 구해난 다음에 공기컨덴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슈론 S가 1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SI 접도도 잘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죠 답은 2번 8번 문제 이거는 그냥 외워 줘야 돼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P 분국의 세기는 전속 밀도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에 입실론 제로하고 1을 더해야지만 D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보면 P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넘길 수가 있죠 D-입실론 제로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외워 주세요 9번 어떤 거를 묻는 문제죠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제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에너지 밀도 공식 2분의 1 입실론 2 제곱 에너지 밀도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유전률이 나와져 있어요 82 4 이 입실론이라는 것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바꿔줄 수 있죠 바꿔볼게요 2분의 1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제곱 비유전률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겠죠 왜냐? 분자에 있으니까 이건 비례 관계에요 분모에 있었다면 만약에 x y z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네모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올라가면 네모는 떨어져요 왜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z제곱이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요 왜냐? 분자에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분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유전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전률이 올라가면 이건 분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1분의 모모니까 분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에너지 밀도도 비유전률에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입실론 s분의 y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밀도라는 공식이었다면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입실론 s가 클수록 에너지 밀도는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자에 있는 거니까 높은 게 큰 거예요 지금 b가 제일 크죠 b가 제일 크니까 답 2번이에요 이게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범분수의 성질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범분수 그리고 공식 두 개 그리고 si 접도 알아야 되네요 왜냐면 cm가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밑으로 바꿔주면 뭐죠 3 곱하기 10에 마스 2승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풀어볼게요 내구와 외구 지금 합성저항 물어보고 있어요 합성저항 아 이거 내구와 외구 우리는 뭘 알고 있지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내구 외구 이렇게 주어진 것 중에 동심구 공식이 있어요 동심구 공식 동심구 공식 다르게 외워줘야 되는 거는 두 구상 내구와 외구는 중심이 하나인데 원이 두 개 겹쳐있는 거고요 두 구상은 그냥 원이 두 개 있는 것들의 공식이에요 동심구 공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구와 외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커페시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리고 4파이 입실론입니다 그런데 두 구상은 두 구상의 커페시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4파이 입실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밖에 안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다 내구와 외구는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씨앗 안 먹죠 여러분은 씨앗 안 먹잖아요 복숭아 씨앗 복숭아 씨앗 엄청 딱딱하잖아요 이걸 딱딱하고 씨앗은 빼고 먹는다 동심구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뭐 딸기 같은 거는 그냥 씨앗 안 먹고 그런 거가 없으니까 씨앗 먹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구상 그냥 플러스로 먹는다 그냥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전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제 합성 저항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내구와 외구라는 표현 때문에 커페시터를 알아요 여기서가 좀 어려운데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뭐냐? rc분의 로이 rc분의 로 입실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구와 외구 주어졌기 때문에 내구와 외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입실론 입실론 s 비유전율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이거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인 거예요 pi 3.14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내구와 외구만 구하면 커페시터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유저항이란 표현이 있어요 로가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 그리고 입실론은 지금 비유전율이란 표현 없으니까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지금 커페시터도 구할 수 있죠 로는 주어졌죠 입실론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r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 공식을 통해서 푸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떠올리기가 조금 어렵다 r분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c분의 로 입실론을 해줄 수 있겠네요 c를 넣어볼게요 범분수 분수가 두 개가 겹쳐있다 로 입실론 분의 c를 넣어볼게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 파이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죠 c 대신에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범분수의 성질로 인해서 정리하면 로 입실론 4 파이 입실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는 수학이에요 지금 이렇게 간 거 수학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전투수학 유리식 유리식을 좀 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에 올려놨거든요 유리식이라는 파트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는 나눠지고 그래서 4 파이 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제 값 넣어볼까요 3.14 안 넣고 그냥 넣어볼게요 1.884 곱하기 10의 2승이네요 여기 주어져 있죠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지금 a 이거 내구의 반지름이거든요 외구의 반지름 b 근데 이거 2, 3으로 넣어주면 안 돼요 왜냐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니까 원래 미터를 기준으로 저희는 모든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비전공자한테 익숙하지 않죠 a를 2cm가 아니라 2를 넣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넣어줍니다 3을 넣어줍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계산기 돌리면 나옵니다 파이는 3.14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 돌려보면 25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11번 연구좌석 재료로 적합한 것은 연구좌석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석을 외워야 됩니다 전자석 연구는 아주 부족한 것들이 많은 놈이에요 놈? 아휴 나 이거 많으니까 안되나? 연구좌석이라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연구 연구와 땡치리 멍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 한국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놈은 자속밀도하고 보자력 모두 커야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보자력 자속밀도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좌석으로 적합한 것은 자속밀도 보자력 모두 큰 거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전자석은 무엇이냐 자속밀도는 큰데 보자력 작아야 됩니다 자속밀도는 큰데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 어떻게 외울까요? 전자 자가 있으니까 자속밀도는 크고 보 보는 없잖아요 보는 작다 그래서 자속밀도는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 이것은 전자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석 전자석의 재료로 적합한 것은 하면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3번은 개소리고 1번은 전자석에 관한 내용이었다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관계는 뭔가 입실론 1 쪽으로 많이 모였죠? 아 뭔가 입실론 1이 클 것 같아 그러면 답입니다 답은 1번 입실론 1 큰 게 맞습니다 느낌대로 이거는 느낌대로 한번 풀어보면 맞는 내용이었다 13번 자기인덕턴스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자기인덕턴스 크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공식이죠 L 분의 L 뮤 뮤 SN 제곱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은 솔레노이드 자석은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했었죠 L 분의 뮤 SNI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자기인덕턴스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풀어봅시다 전투수학 10단원에 대한 내용에서 비례하고 반비례해야 되는 내용을 했어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비례입니다 한번 1번 봅시다 권선수 N 단면적 S 권선수와 단면적에 비례합니까? S하고 N에 비례합니까? 이게 만약에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다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권선수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는 권선수가 틀렸고 2번 권선수 제곱하고 권선수 제곱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권선수 제곱 평균 반지름 평균 반지름 여기 뮤 SN 제곱 평균 반지름은 거의 R이나 A라는 의미로 반지름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R이나 A가 없어요 그럼 3번은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 거 맞고 단면적 반비례 S가 분모에 있었다면 맞았겠죠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조금 조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S 단면적을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인데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 S는 1이에요 1 파이 R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주면 L분의 뮤 파이 R제곱 N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권선수 제곱 맞아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평균 반지름의 비례 평균 반지름의 비례가 아니라 평균 반지름 제곱의 비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3번은 조금 들어갔죠 S가 파이 R제곱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 선지가 틀렸다는 걸 말할 수 있죠 1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없기 때문에 공식만 알아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자의 속도 여기 전하 질량 전개 주어졌어요 지금 E가 두 개 있죠 엄마가 쌍둥이 두 명을 업고 가고 있어요 엄마가 쌍둥이 두 명을 업었다 엄마 마음이 작은 놈하고 큰 놈 업고 가고 있다 전자의 속도 M E E T M E E T 답 4번 아주 과학적이었죠 엄마는 아이를 업습니다 아이는 엄마 위에 있고요 M분의 E E를 기억합시다 넘어가고 비투자율이 가장 큰 것은 비투자율 이거 금, 은, 구리는 거의 투자율이 비투자율이 비슷비슷해요 금하고 은, 구리 비슷비슷합니다 니켈은 엄청 달라요 엄청 커요 6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이거 다른 것들은 거의 1하고 가깝고 니켈은 600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엄청 커요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16번 16번 철심 환상 솔레노이드 자계의 세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들 있잖아요 L 자속 한 번만 더 써볼까요 L분의 Mue Sn 제곱 이건 자속은 L분의 Mue Sn I 그리고 자계의 세기 이 자계의 세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외워줍시다 환상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자계의 세기 지금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말하는 건데 이거는 H IN H OUT도 있고 H IN도 있어요 이거는 안쪽 안쪽은 2파이 R분의 NI 2파이 R분의 NI 바깥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안쪽 말하고 있으니까 2파이 R분의 NI 답은 2번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철 니켈 코발트 딱 봐도 좀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철 니켈 코발트 엄청 강한 녀석들이에요 이거 강자성체고요 쿨이 엄청 약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 반자성체다 그렇게 해서 글씨에서 느껴진다 이거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이거 강자성체예요 근데 쿨이 약하죠 답 4번 18번 축상의 자계의 세기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는데 만약에 만약에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없어요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없었다면 이거 공식이요 a제곱 z제곱 2분의 3 a제곱 i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h에 곱하기 2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z축 상에 있다 z축 상에 있으니까 여기에 단위 벡터 az를 넣어주는 겁니다 h에 곱하기 2 해주고 왜냐하면 원이 두 개니까 z축 상이니까 az를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고 a제곱 z제곱 a제곱 2분의 3 a제곱 i 그런 다음에 벡터 az를 곱해주면 약분 되고 그래서 a제곱 z제곱 2분의 3 a제곱 i az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공식을 외워주셔도 좋아요 그냥 원 두 개 있으면 아 이거 답 2번이지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z축 상에 있으니까 이거 a파이 날리고 a파이 날리고 이거 날려야 되죠 a제트축 상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인데 원래 공식에 원이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아 여기 분모에 2 없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무조건 외우면 돼요 이것도 19번 음 이것도 외워주는 문제 전기 자기가 은근 외워주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방송국한테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77만원이에요 377만원 이거 딱 봤을 때 어떻게 구하냐 이야 방송국한테는 377만원이네 이야 377만원이네 답은 2번 이것도 과학적이었어요 답이 2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영상전화의 개수 이 넘버는 몇 개냐 이것은 각도 세타분의 360도 마이너스 1입니다 몇 개냐 지금 직교하는 직교하는 이 90도입니다 90도 그래서 세타 대신에 90도를 넣어주세요 90분의 360 마이너스 1 그럼 개수가 나옵니다 n은 3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2021년 1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بدión 1 4 4 5 5 아멘